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메니스템 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지금 현재 시간은 2022년 2월 21일 입니다. 내일 정말 좋은 날이네요 자 오후 점심시간 12시 42분에 저 시계 틀렸습니다. 밧데리도 다 됐네. 자 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관세 채용 공고가 뜨죠. 엄청 뜹니다 지금.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다 안간다 가면 안됩니다. 진짜 이거 보세요. 계속 올라옵니다. 공사. 뉴스에도 사람은 못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기관세 하고 싶은 친구들 임정고씨 안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선생님 되시려면 올해 좀 참으세요. 무조건 올해 대박입니다. 78학번들 다 나옵니다. 지금 59세 60세 명태 엄청 늘어납니다. 2021년 2022년 이번에 건설 30명 넘게 뽑았죠. 예 진짜 선생님 말 믿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 다 학교 있습니다. 자 바로 수업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자 성격과 목표가 공업 1만 했어요. 자 이거 자료로 지금 몇 명 계속 달라고 했는데 다 보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제도입니다. 자 기초제도 한번 봅시다. 예 기초제도 좋습니다. 자 성격. 자 빨간색. 자 성격과 목표.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죠. 자 글자 볼까요. 자 밑줄을 치겠습니다. 기초제도 감옥은 공업분야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기초제도에 대한 기술과 뭐 하더라도 기초 감옥이다. 자 이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초제도는 무슨 감옥이냐. 이거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자 교과군의 구분에 관계없이. 놀래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카메라 좀 옮길게요. 예. 자 교과군의 구분에 관계없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색깔 칠하겠습니다. 자 교과군의 구분에 관계없이. 관련 실무감옥을 학습하기 전에. 선행. 선행해야 할 학습감옥이다. 그럼 몇 학위때 가르쳐야 된다. 그런 거야. 1학위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1학위때. 자 교과군별로 전문제도가. 자 교과군별로 전문제도. 우리 건축원에 전문제도가 있겠죠. 기계도 있습니다. 무조건 가르치는 거야. 제발 선생님들아. 학과의 학대 전문제도가 입문서가 되고 전문제도가 실제되지 않는. 학생들은. 이 감옥을 통하여. 공업 분야의 종사연수와 필요한. 큰 감옥이다. 이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 감옥의 유사일 내용은. 자 보시다. 뭐뭐 있는지 볼까요. 독세. 제도의 개요. 그 다음에 제도의 규격과 통치. 이게 대제목입니다. 제도의 기본 도법. 스케치도. 여러가지. 기초도면 그리기. 컴퓨터. 활용제도. CAD. 도면의 검사관리. 등으로. 자. 뭐라고 찍히냐 볼까요. 빨간색. 자. 제도의 개념부터 도면의 검사관리까지. 이론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뭐야. 실습 과목이라는 거에요. 제발. 이론 수업하는 선생님들. 저기서 주세요. 자.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더 빨라집니다. 자. 목표. 자. 기초제도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외우세요. 자. 무조건 외우세요. 기초제도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외우라고요. 지식과 기술과 태도. 그게 뭐야. NCS.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면의 색상 실물에 활용할 수 있다. 자. 내용체계. 이거 외우세요. 제발. 이거 펴놓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펴놓으세요. 펴놓으세요. 이거. 다 외우세요. 우리 건축가를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건축.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토목기초제도. 아시겠나요.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영역별 선치기준. 이제 얘기 안합니다. 이게 뭐다. 학습목표. 맞죠. 제도의 규격과 통치.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게 요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해라구요. 시험 문제로 전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파일지. 이 파일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파일에서. 얼마나 시험 운명이 좋습니까. 여러가지 기수도면. 기계 아직 필요 없잖아. 건축. 이런거. 평메 등보다. 모르는 선생님도 많아요. 컴퓨터 할인제도. CAD. CAD가 뭔데. CAD가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이야. 그래서 전상운역 교육제도 기능사 시험 준비하는 선생님들.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세요. CAD를 가르치려면. CAD를 작도법으로 가르치는게 아니고. 뭘. 뭘. 그렇지. 손으로. 도면을 이해하려고. 교수학습방법. 다 아시라구요. 어떻게 지도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수업하시면 됩니다. 제발. 제도의 계획은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 교재를 사면 되잖아요. 학교에 돈달라고 하세요. 사줍니다. 틀렸나요. 자. 평가. 성식의 요약해서. 특정의 취지할 객관성을 유지해라. 맞죠. 다 됐죠. 이런식으로 해라. S등급 뭐다. 얘기했죠. 선생님 생각해.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자. 봅시다. 이제 끝났습니다. S등급. 예를 들어. 맞죠. 아이고. 예를 들어. A등급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그 다음에. P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다. 자. 차이점 느꼈나. 이거. 이게 SAP. 못한다는 게 없다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아니라고요. 지금. 성취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건 나이스가 지금 바뀌어야 돼요.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말 안 들어요. 이거 대한민국 큰 오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도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간곡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다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이제 시험. 아. 9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여름에 덥죠.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침에. 6시에. 눈 떠서. 치카치카 하고. 밥 먹고. 좀 쉬었다가. 9시부터. 12시까지. 죽어라 공부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자고. 1시부터. 3시까지. 공부하고. 10분. 한 대 쉬고. 한 번 쉬고. 4시부터. 6시까지. 공부하고. 5시까지. 공부하고.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먹고. 6시부터. 8시까지. 운동하고. 샤워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시술하면. 등비 정리하고. 그럼. 합격. 100%입니다. 이상. 안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이. 하이. 어떤 스케지고.